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당신의 가방이 단순히 소지품을 담는 공간을 넘어 재물운을 불러오는 마법의 주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나요 작은 물건들이 돈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재물운 상승시키는 팁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유용한 정보들을 바로 배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재물운을 상승시키기 위한 강력한 에너지온으로 작용할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물건이 돈복을 불러오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붉은색 실크 주머니입니다 붉은색은 오랜 세월 동안 부하 활력 그리고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붉은색 실크 주머니 안에 동전을 넣어 가방 속에 넣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에너지가 활성화되어 당신의 재물운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트린입니다 시트린은 성공의 돌로 알려진 황수정을 말합니다 불을 상징하는 강력한 보석이죠 이 보석을 가방에 넣어 다니면 마치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당신의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수정입니다 자수정은 마음의 평화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불을 끌어당기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작은 자수정을 가방에 넣어 다니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물을 증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행운의 명언 카드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운의 명언이나 긍정적인 문장이 적힌 작은 카드를 가방 안에 넣고 다니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당신의 응원군처럼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오늘 돈복 쏟아지는 가방 속 물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물건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불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마법과 같이 재물운을 끌어당깁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 예 casos Man Man